아이고 고민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여가지고 여기 병원 근처에 떨어뜨려 놓고 가라고 하면은 저희가 또 가서 픽업을 방호복이 주로 부족하고요 물품이 마스크는 당연히 부족한 상황이고 그거는 물품이 별로 없는 상태라서 쓰고 소독을 돌려서 다시 쓰고 있는 절정이고요 힘들어 괜히 했는데 여기 오면은 소독 같은 것도 더 철저하고 위험하지 않다고 내가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내 역량보다 더 많은 일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순환이처럼 나가는 날 끌어안고 울기도 하셨고 다들 서로를 격려를 해 주면서 너 없었으면은 못 했을 거라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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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고 감사합니다.